PROVIO ICA 오 마치다. 오늘은 마미 브랜드의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슬러건이 있죠 이 마미 브랜드의 슬러건은 좋은 맛에 3개 기대가 됩니다 마미 컵라면 13종 고고고 고고고 첫 번째 짜자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슬러 SLRP 난 아주 오랜만이죠 대박 고스트 페퍼 앤 하바네로 내가 먹었던 음식이죠 아주 매운 향 파이어 파이어 벌써 내 마음을 불태우고 있어요 다음 미 고랭 인도네시아 고랭고랭 다음 마미와 히 라이프의 콜라보 그 라면 라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셰프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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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브랜드에서 셰프 이 라면에 검데기가 그렇게 실하되요 와 이거 보통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첫 번째 락사 커리 이거 물 붓는 손이 어디야 이건가 호호 콜라보 캠프 고추 콜라보 콜라보 찐한 코코넛 향이 올라가요 호호 진한 코코넛 향이 올라가요 호호 야 라면을 먹기 전에 그 라면의 향이 좋으면 근데 안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맛있다 와... 매콤하면서 퍼리맛이 났고 부끄러워 말레이시아는 이 카레를 잘 활용해서 라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에이구...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이 똠양 라면 된강, 우당, 새우랑, 라젤 새우와 새우랑 야채? 새우와 야채가 있으면 맛있다? 나는 진짜 똠양 너무 좋아 아...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안에... 새우가 있어 야... 듣던 대로 건더기가 실하네 여기... 새우가... 야... 진짜 새우야 진짜 새우야 진짜 새우야 똠양은 기대를 져버리잖아 음... 음... 얼큰하면서 약간 상큼한 맛? 레몬글라스 분말 때문인가 이게? 다음은 라면에 아야미라고 써있는 건 대체적으로 국물이 많네 음... 음... 닭고기쑥 버섯이 굉장히 많아요 닭고기 육수와 이 버섯 맞나? 하아... 하아... 음... 하아... 닭 말아서 김치 한 조각 촥 먹으면은 게임 오 마이 갓 왜 맞추셔야겠다 하아... 냄새 미쳤고 비주얼 미쳤어 이거 비주얼 미쳤어 이거 이야... 이야... 내가 그걸 논통이 아니야 이거 대박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아... 이 뼈를 오랫동안 우린 것 같아요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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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 머라피 프라이밍 카리 불타오르는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아... 고추들이 마구잡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금 무서워요 와... 매운 향이 올라온다 와... 국물이 색깔보다 안 빨갛는데? 아... 신라면 정도의 매운맛? 안 매워 안 매워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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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둥 국물은 gdzie 빨가지가 않아요 기 Nig 우. 라면에… 라면에 고추가 붙어있어 그냥 매운 라면 다음 미고랭 인도네시아 비주얼이 우리나라 짜장 컵라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수현 하핳하핳하 I am a Sambalman Sambalman Sambalpedas 이 마미의 미고랭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안에 고기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렇게 산발 닳으면서 상큼할 수가 있나? 내가 좋아하는 산발 향이 나요. 이 세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림 전면에 랩따는 그림을 강조했어요. 빨간 꽃을 날아다니고 주황 꽃을 날아다니고 그래, 나를 죽여라. 죽여. 대박 김치찌개 한국말로 신세기 푸드가 되어있어요. 대박 하바네로 스파이시 치킨 여기도 신세기 푸드 마지막, 대박 오스패퍼 이거는 면발이 검은색이에요. 어, 이거는 표시선이 있네? 대박 하바네로 김치찌개 스코빌즈 숲 35만 와... 야... 이거 건더기가 김치숲인데, 그냥? 이거 고려합니다. 호호... 매운 라볶이?! 야, 대박 하바네로 스파이시 치킨 스코빌 추스 35만 비주얼이 나쁘진 않아요 이거 좀 올라온다 똑같은 스코빌 주스 35마리인데 이 전에 거는 국물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덜 매운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오 좀 맵네 뜨든 뜨든 스코빌 지수 100만 디 드 디 드 드디어 니가 니가 정말 오랜만이야 나의 콧물과 눈물을 뺏어갔지 니가 나의 날씨 근데 그거를 지 inequality 너 주시락 지수 마미와 힐라이브의 콜라보 스파이시 미 보바 미 고랭 보바 굉장히 맛이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궁금하네요 미 고랭 보바 워우 버블이야 이거? 아 그냥 한번 먹어보자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 약간 캔디 캔디에 한 단 캔디? 그 마이쮸? 맛이 좀 특이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내가 미 고랭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젤리를 넣어주는 느낌? 이렇게 갑니다 다음 스파이시 미 보바 어허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핫 앤드 쿨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고 차갑게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제대로 차갑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밀크티 색깔이 나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얼음도 넣어서 아주 밀크티스럽게 한번 먹을 때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아주 기대가 되군요 아주 기대가 되군요 아주 기대가 되군요 냄새 부담 냄새부터 한번 한번 보자 다시 하나 내가 한번 또 맛나 보지 않는 남의 냄새에요 입을 벌리는 데 코로 냄새가 들어와요 어... 아